네. 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 목소리 좀 간사하게 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조금 조금만 더 높여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요즘 시멘트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사를 하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자재가 필요하겠죠. 그중에서도 시멘트의 중요성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멘트가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물과 반응에서 굳고 또 단단해지는 물질들을 말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 콘크리트와 철근을 같이 쓰는 공법을 굉장히 안전한 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콘크리트가 시멘트에 물과 물에 자갈 같은 것들을 섞어서 쓰는 혼합물입니다. 그냥 재미로 하나 말씀드리면 풍납토성은 잘 아시죠? 역도 있고 하니까. 들어봤어요. 이게 백제 계로왕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한성백제 위례성이다 이렇게 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기록을 보면 증토축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흙을 쪄서 만든 성이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해서 사학계에서도 좀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중국 기록을 찾아보니까 중국의 5호 16국 시대에 북하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형련발바리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굉장히 포근으로 유명해요. 이 황제가 세운 통만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여기에 증토축성이라는 표현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 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이걸 보니까 황토와 석회를 섞어서 쓴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이걸 섞어서 물이랑 섞으니까 수증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쪘다고 표현한 것으로 지금은 추정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시멘트입니다. 일종의 옛날식 시멘트죠? 그렇죠. 옛날식 시멘트입니다. 더하면 생생경제가 아니라 생생역사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재미있으라고 넣은 거지 결코 오늘 일이 많아서 원고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넣은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시멘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된 건설재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필수적인 건축재료인 시멘트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원하는 시멘트 분량의 10에서 30%가량은 지금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맞네요. 그렇죠. 지금 또 특히 봄철이니까 공사가 한참 진행되시기 그러니까 성숙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라서 더 문제가 되는데 한국시멘트협회의 자료를 보면 1분기에 시멘트 수요가 2천만 톤 정도였는데 생산규모가 절반이 한 천만 톤 정도에 불과했다. 이렇게 집계를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왜 생산량 시멘트 회사들은 왜 생산량을 줄였습니까?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이면서 공급 차질 문제가 생긴 건데 시멘트의 핵심 원료 가운데 하나가 유연탄입니다. 시멘트 원가에서 한 20, 30%가량을 차지하고 많게는 한 40%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거를 전량 수입해서 쓴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사서 쓰냐 이게 문제인데 국내 시멘트 공장의 상당수는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럼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게 물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바닷길이 바로 연결도 되고 하니까요. 또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러시아에서는 주로 수입을 했는데 이 비중이 대략 70%가량 됐다고 합니다. 러시아산은 아니지만 호주산 유연탄 가격을 보면 이게 2019년에 톤당 20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난달에 400달러 넘어섰다고 해요.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이게 가격이 오른 영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에서 오는 공급의 문제가 생긴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가격도 올랐고 공급도 차질이 빚어지니까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멘트 회사들이 시설 보수 형태로 지금 생산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수기니까 12월에서 3월 사이에 시설을 보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유연탄 가격 상승 부담으로 4, 5월에 할 보수를 앞당겨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 정부나 이쪽에서 파악하기로는 재고 수준이 한 70만 톤가량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족 현상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탄소 배출 제한도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가동률을 대폭 올리지는 못하는 상황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요. 시멘트도 부족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렇죠. 걱정이군요. 다른 자재들 수급은 괜찮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멘트가 부족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다른 자재들도 지금 수급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레미콘 회사에 공급하는 시멘트 가격을 올린 상태라고 하는데 당연히 레미콘 가격 오르게 되겠죠. 그런데 레미콘과 시멘트로만 건설을 하냐. 그러면 골제도 필요하고요. 이 레미콘 생산에 필요한 골제도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라고 합니다. 철 스크랩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철이죠. 이것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고철의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한 70% 정도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 이 고철을 뭐에 쓰냐. 녹여서 철근이나 형광 같은 건설 철강제로 만들어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철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철근 가격도 오르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2008년에 철근 대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인데 철근의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한 50% 정도 올랐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 성수기인 상황이니까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가 대형 건설사 그러니까 100대 건설사 정도를 대상으로 공사대금을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한 자리에 파업을 했었고요. 2차 파업도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설사도 상황이 좀 녹록지는 않은 게 최근에 원가 부담 탓에 수주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조사 결과가 오늘 나온 게 있는데요. 지난달에 건설기업의 체감 경기가 한 달 전보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3월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수기에 들어간 시점이니까 공사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통상적인 상황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거고요.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으니까 지금 건설 경기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기업이 좋다고 보는 기업보다 더 많았다는 뜻이죠. 원가가 오르면 건설사 같은 공급자, 지금 말씀드렸던 시멘트, 레미콘 회사 이런 데도 어려워지겠지만 당연히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도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시멘트가 부족하면 건설도 잘 안 되고 건설이 잘 안 되면 GDP도 영향을 받는데 또 우리나라 GDP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을 또 미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걱정이네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시멘트 업계 쪽에서 대응을 지금 좀 하고 있는데요. 급반대로 수출용 물량을 내수용으로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협회 쪽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부 업체가 3월에 수출량을 한 50%가량 줄였고 이걸 내수로 돌렸다고 해요. 정부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0시에 진행했다고 하는데 시멘트 가격 같은 것들, 원가 이런 것들은 대외비 정보도 있고 또 여기서 확실한 정책적 방향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대외비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서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추정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러시아산 유연탄의 수입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요. 호주 같은 곳으로 수입선을 늘려나간다 이런 방침도 세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멘트 재고 70만 통가량 지금 있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생산 능력에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시멘트와 레미콘 제조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러시아산 안 들어오면 호주산이나 다른 데서 들어오면 되는데 이 거래선이라는 게 늘 하던데 갑자기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호주산은 뭐 남아돌아서 우리한테 주겠습니까? 지금 가격이 오른 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물량이 그쪽도 원활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곡적인군요. 알겠습니다. 조프로 경제 팁 오늘은 뭔가요? 항상 좀 너무 말씀을 길게 드렸던 것 같아서 오늘은 짧게.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생각나시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최근 대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는 지난해 10월쯤 있었던 일이죠. 요소수 대란. 그거 생각나시지 않으세요? 저는 바로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발생 원인부터 수입선 다변화 같은 대응까지 거의 판박이 수준입니다. 요소수는 중국의 원료를 의존하다가 중국이 통제를 하니까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요. 정부도 역시 수입선 다변화 같은 것들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도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죠. 당시에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경제가 점점 더 블록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중국이 러시아하고 한 편을 먹고 우리는 전 세계랑 교류 안 해도 된다. 우리끼리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하면 그 원자재들 엄청나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원자재 중에서 곡물 문제도 있을 거고요. 희금속 문제도 있을 거고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자재 잘 좀 반복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